정글 한 번씩 더블유 다음 이야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인도 라이언 섬에서 드디어 탈출한 더블유 섬 드디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?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험난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정글 진짜 정글 예민해졌어 지금 별로 다들 조금 멘붕 왔거든 나중야라니까 주프를 살리고 해 언니가 언제 다 챙기고 있어 나는 다 잘못했고 너는 다 잘했냐? 내가 잘했다고 했어? 진짜 우와 우리의 더블유족 과연 험난하고 머나먼 세피깡을 무사히 겁날 수 있을까요? 야생에서 처음 맛본 약육강식의 세계 거칠고 만심할 수 없는 상황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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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 포기할 줄 모르는 더블유족의 도전 나 어떡해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